주방장 찾으러 갑시다 비밀상자 주방장 어딨는거야? 야 이거 세대만 있는데 저거? 어 이거 세대면 너무 많은데? 어? 와 잠깐 하드놈이 아니라서 넌 마나? 아 아 아 넌 마나?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어떡해 judgment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우와! 에테르 적어서 에테르 전기까지 와버렸대? 갑옷수리 갑옷수리 널 위해 준비했지 샷건 온나 에테르 아아 한방만 떴 나이트메어도 또 떴어? 아이씨 에테르 나이트 도와줘 이색이 여기 못돌아올지도 몰라 못돌아오는거 같은데 저거 으으으으으으으 못돌아오는 느낌이야 그래 미믹죽여 미믹죽여 잘한다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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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여 난 시간만 버티면 되거든 저게 안맞아 일어나 나이트메어 연구여야지 저거 못들어오네 저거 어? 못들어와 저거 잡으려면 백발 다 써도 안될거 같은데 나 온도 야야 그거 가서 그냥 싸우지마 야 아잇 잡을 수 있을거 같은데 아 잡아보자 아! 야 야야야야야 아 맞아 유도였지 유도였어 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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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유 식빠 아유 식빠 그치 같은 자리에 그치 같은 자리에 왔다 후우 우우우 내려와 inquiry 가지 마시오 오시면 나이틈이 나왔다 여기서 저장 뇌고 라이브 성공 뇌고 ... ... ... ... ... ... ... ... 저장 계속 저장한다 나이트맨 어딨수 바깥에 미믹도 있고 아주 갔어 갔어 미믹 한 마리가 지금 이브 어 온다 천천히. 더 스페인은 과연. 노! 할치내셨 힌탑 몇발 썼니 에이.... 백발 쓴거 같은데 랩스 해돋네 어 안맞았네 안맞았네 나이트메어 까지 이 안에 먹을만한게 있었나? 먹을만한게 없으면 안먹을라 그러는데 아 저 유틸리티하고 저거 때문에 30개 30개 10개 10개 음... 이쪽이... 이쪽이 날 것 같은데? 탈로스 1 좋은 하루, 탈로스 탈로스 1은 모두의 책임자입니다 모든 도움을 전해 주세요 탈로스 2 탈로스 2 여기 누가 올라올 것인가 이철 얘 뭐지 취리앤 하워드박사를 찾아 divulci 이 사람이 취리앤 하워드박사인가? Rose 이 안쪽에 그거 있는데 위버 줄리앤 하워드 비밀번호를 입력하시고 저거 저거 있잖아 야 너 일로와봐 제발 제발 뭐해 야 날 쏘지 말고 아 감염이었구나 감염이었어 여긴 어디지? 비밀상자 저쪽 오케이 뭐야 뭔 소리야 중복되는거 없죠 탄 만들어야 돼 탄 두개씩 만들게 좀 하지 이야 어 나 방금 죽을 뻔한거임? 아 여기 저거 있었구나 함정 살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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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탄 산탄 탄약은 스물다섯발 산탄 하나 만들고 또 뭘 만들까 염력주의기는 안쓰기 때문에 필요없어요 스물여섯개나 있네 스물여섯개나 있네 아 그거 만들어야 된다 이거 글루캐논 탄창 글루캐논 탄창 두개만 만들고 미러모드 미러모드 이제 만들면은 이제 그거 될거 같은데 이제 복돌방지 걸릴거 같은데 왔어 거봐 내 느낌 이게 다섯갠가 여섯개 만들면 걸리더라고 다섯갠가 여섯개 만들면 걸리더라고 네 뉴로마트 인지니너 알던 그레이브 를 뉴로마트 플랜으로 뉴로마트 플랜으로 제임 그는 조직한 인지니너 그는 더 이상한 컴포넌트의 정품 인증하러 가야되요 그는 뉴로마트 복사방지 이거 해봐야 안 돼 클로캐논 268 샷건 37 159 좋아 전기충격기 800개 광수원 400개 오케이 탄은 정말 풍부하군 히히 비밀상자 먹어러 가야지 안녕히 계세요.